그니까 대자... 아니 잠깐만요 아니...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? 카트라이더에서 마비노기랑 콜라보가 있다 해가지고 오늘은 카트라이더 마비노기 맵을 한번 가볼거에요 딱 제 때 오셨네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이거 한번 보고와시죠 비비에 열심히 그러면 더 잘 나오겠지 그래야겠다 이번 테마에서는 마비노기의 다양한 요소들을 카트라이더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마비노기 유저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는 캐릭터들 마비노기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부터 캐라우노스처럼 최근까지도 아껴주시는... 캐릭터와 지게아주시겠다고요? 그럼 멋져서 없죠 과거와 현재를 골고루 느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우야... 아 나우야 저렇게? 아 캐라우노스 저렇게 나오는거야? 아... 아 티르코니 와... 처음 보온대 오씨...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? 아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... 오오오오오... 오 잘 만들었는데? 파트라이더에 구현된 이멘 마하 이 부분은 또 어떠신가요? 이 캐릭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가 좋아하는 마하라는 캐릭터인데 마비노기 세계관에서... 오 마하? 아... 이멘 마하... 오 이멘 마하도 잘 만들었네? 이번에는 마지막으로... 아트 디렉터... 마을 던지! 우와아... 야 헤비 가 neon 희인해! 내가 믿게 썼거든여... 오오오오... 좀 재밌게 만들었네 여기는... 키올이구... 와 라이칸드 crushing도 있고... 아사야... 오... 맞으면 뒤로 물러와나? 공양에 굉장히 흐려는 게 없었던 오! 뒤로 밀려하네. 아 좋다. 마비노긴의 콜라보를 했을 때 약간 기억에 남는 콜라보가 뭐가 있었지 여러분들? 기억에 남는 콜라보. 하치네비쿠. 아 진짜. 와 진짜 하치네비쿠는 야 난 진짜 PC방에서 이걸 틀 수가 없었다 정말. 나는 이거를 진짜... 2013년에 여러분들 제가 언제냐면 한참 PC방 다닐 때거든? 이거를 PC방에서 그 노래와 함께 틀 수 있겠어? 리제로? 아... 요거... 나는 하치네비쿠가 좀 더... 좀 더 부끄러워. 하치네비쿠는 한참 그... 오타쿠에 대한 관념과 이것이 막 뻗쳐나가는 그 시기에 콜라보를 했었단 말이야. 마비노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? 자 싱글플레인가? 영원의 딴 엘인. 아... 이런 게 있구나. 야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 거야? 와... 많이 있네. 자 볼까요? 들리나요? 들리나요? 뭐지? 아... 모리안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? 인도자르스 생활 어떠셨나요? 뭐지? 모험가분들이 엘인의 정한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거웠어요? 어? 밀레이시안이라고 하는데 넌 누구냐? 저를 대신에 빛의 기사가 필요해요. 호구가 필요해요. 붉은 그릇을 알아내 보호해달라고? 여기서는 모리안이 붉은 그릇을 이제 보호하라고 하네. 원장에서는 모리안 아무것도 안 하죠? 자 봅시다 한 번. 야 귀엽다. 나오는데 머리띠 다른 건데? 둘, 셋, 빰! 어? 아 죄송. 야 이거 티르코닐이야? 요즘에 티르코닐에 사람 없는 거 고정이 완벽하네요. 어? 아 케이틴의 음식점 앞까지? 어? 말콤. 자 어? 케이틴? 아 알리사 알리사. 알리사! 아 얘는 너는 마비노기에서 온 게 맞구나? 그래픽이며 특히 또 손가락이 깍두기인가 보니까 마비노기에서 온 게 확실하네. 어? 맞네 맞네. 또 뭐가 있냐? 어어어어. 저저저저저저저저. 허거스까지 강조시켜버린다. 허거스가 약간 그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약간 뭔가 좀 무기를 좀 부숴버리는 그런 모션을 취하면 되고 싶은데. 레인월드 센스 제대로 들어왔네요. 잘라주세요! 쇽!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어? 엔델리온까지 있네? 쇽! 죄송. 렙탄방. 어 뭐야? 트레모까지 있어? 아 뭐야? 아 같이 하는 거네? 아 짜식들 진짜. 아 AI 수준으로는 저를 못 이기죠. 아 뭐야? 더 이상해. 저 Doing the battle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야 이 살구들아 YO! 기회화받네 아니? 아 저것들 뭐하는거야 저거? 보어 commence 오우우우우우우우 집사 야 이건좀 아니지. 이즈 아니지. 오? 야야야야야. 야 야 아니. 어 휴? 어휴. 소ciliation 아니效 아니 뭐 이딴 이런 거 다 있어. 아니 야, 이거 실화야? 3 2 아이, 지... 저거 못 잡았... 아이, 쥐들 못 잡았다니까 아니오? 이거 맞냐고요, 이거 어? 미터이옵니다! 봐봐 아니, 개뿔 아니, 안부리... 아, 개뿔이야, 언니 왜 안되냐고 아, 제발이야, 봐주세요! 봐주세요! 좋아, 좋아, 좋아 그렇지! 와, 여러분들 보세요! 야, 첫 틀만에 바로 성공 시도했죠? 이 뭔 개소리야! 요거 염색했네? 아니, 쟤들 먼저 빨리 가냐고 그러니까 여기 이상해요 아니, 곰탱이 때문에 머리가 안 보여, 앞에가 아니, 곰탱이가 앞을 안 보이게 뭐야 헐처럼 잘한다, 잘한다! 나이스! 저거 보고, 그래 봐 자, 보자 오오오오오 자, 마하 이멤마하 맵이구요 앞에 일단은 근위대장 영주 그거라서 경비병애들이 막 서있네요. 자, 이민마 북쪽이고요. 어, 시원해 여긴 좀. 북쪽 앞에 저기 성당인데 여기 선풍에 나오고 설마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? 엔델리온이 저기 왜있어? 엔델리온 티르코니일 쪽인데 여기 왜계세요? 아, 이거 돌려막기 이거 진짜 어? 자 이매마 공연장 랜なんか 설assa 5 어 루트로와도 연주하고 있네 빼빼로 먹고 있는 줄 아는데 앞에 또 나하랑 나우랑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아 이쪽에 이멘마 음식점이 있는데 여기서 안 보이네요 자 대장가 대장...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? 하나도 안 이거 두 개씩이나 알리사가 여기 나온 거는 진짜 약간 돌려막힌대 이거는 아 이건 좀 되게 아쉽다 개발 게임 개발 비용 줄이겠다고 자 바울 던전이고요 여신사 그대로 있고요 자 라이... 아 헤비 가공이 이렇게 또 있고요 오 자이언트 웜트 징그럽다 라이칸 드로프는 좀 왜 이렇게 머리만 크냐? 오 이건 잘 맞는 것 같아 크루크루아우 야 이건 잘 만들었네 자 아 이거 재수없으면 여기서 야 여기 맵이 그나마 제일 재밌는데? 이런 요소 좋습니다 이게 뭐야 미아파를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된 거야? 오 오 야 바울 던전 제일 재밌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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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에 지금 막을라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